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새해도 밝았는데 힘차게 시작할 옷이 없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성비 갓성비로 5만원 이하 르무어 백을 소개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브랜드죠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인 바로 어커소스에서 출시한 백인데요 어커소스는 레트로적 감성을 근원으로 노멀한 일상 속에 빈티지와 미니멀한 트렌드를 담아 심플하면서 실용적인 제품으로 디자인 제작하는 브랜드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상이나 여행지에서 정말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에요 이번에 나고야를 또 다녀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쭉 이 가방 하나만 메고 다녔어요 그만큼 진짜로 실용적이고 편하고 예쁘다는 거 또 동물을 애용하는 어커소스는 전 상품 모두 비동물성 비건 레더를 사용해서 리얼 레더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가볍고 유니크한 감성의 브랜드에요 그래서 이 레더가 들고 다니기 좋은 가벼운 재질이라 실용성 갑이죠 제가 이번에 가져온 이 르머 백을 블랙과 브라운 두 칼라로 가져왔는데 스퀘어 미니백인데 안에 포켓도 두개랑 수납력도 괜찮아요 살짝 재질이 글로시한 광택 느낌이죠? 전면에 메인 로고까지 있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요 또 탈부착이 가능한 체인 스트랩이라 평일이라 심플하게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체인 스트랩을 부착해서 엣지 있는 OOT도로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르머어 백이에요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새해의 날을 위한 갓성기 선물 어코소스 르머어 백 어떠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